안녕하세요. 알렉사 센터 알렉스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어느샌가 지나가고 벌써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만큼 새로운 향수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살짝 기대를 하고 있었던 향수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퍼품드 말리의 알테어라는 향수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향수는 바닐라 계열의 향수라서 약간 쌀쌀한 날씨인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노트가 제 취향저격이라서 너무나 기대를 많이 했었던 향수였는데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제가 이렇게 디켄트를 구하게 되어서 한번 향을 시향해보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넘게 사용을 해보았는데 과연 이 알테어라는 향수 어떤 향수인지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향수인지 오늘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알테어라는 향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말리바틀이랑 조금 차별화되는 색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가을 낙엽이 생각나는 그런 오렌지 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리가 평소에 상당히 어두운 톤만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또 색다른 색을 내주니까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향수에 대해서 이제 약간 컨셉을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판매 정보를 확인해보니까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영원하고 우아한 현대적 바닐라의 향과 자석 같은 끌림이 있는 엠버 바닐라 계열의 향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향수를 가장 기대했었던 이유는 노트가 정말 제 취향이기도 물론 그렇지만 이 퍼펌드말리라는 하우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우스죠. 퍼펌드말리의 남성 라인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제가 사랑하는 그런 하우스인데 이 하우스가 향수를 잘 만들기도 하는데 레이튼이나 헤로드, 칼라이 이런 가을과 겨울의 빛을 바라는 향수들을 정말 잘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향수의 향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자면 향을 한번 맡아보면 음... 좋습니다. 이 향수의 첫 향은 생각보다 오렌지 블라썸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오렌지 블라썸이 정말 많이 느껴지고 그 뒤로 시나몬, 카다몬 이런 스파이시함이 굉장히 경쾌하게 다가오면서 생각보다 향이 가볍고 약간 은은하면서 좀 프레쉬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바닐라 향이 처음부터 느껴지긴 하나 은은한 달콤함을 주는 느낌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거보다는 좀 더 카다몬이 셉니다. 마치 레이튼에서 느낄 수 있었던 딱 그런 크리미한 카다몬의 느낌이라서 부드러운 듯한 느낌 그러면서 경쾌한 스파이시한 느낌 그러면서 이제 그 오렌지 블라썸 특유의 그 크리미함을 정말 잘 살려줬어요. 그래서 바닐라 향수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벼운 스타트에 좀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들노트로 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바닐라 향이 조금 더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엘레미, 엘레미가 가지고 있는 그 발사믹감 그 약간 엠버리한 느낌도 생각보다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엠버 바닐라 향수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엠버 바닐라 계열 특유의 그 따스한 듯한 느낌 그러면서 약간 센슈얼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이 상당히 모던한 편이에요. 거의 그 메딴 프란시스커죠. 크랑스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엠버리함 그거보다도 조금 더 다듬어져 있고 조금 더 세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모던한 그런 엠버리함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바닐라의 향이 되게 담백하면서 달콤한 느낌이 있어요. 과하지 않은 달콤함도 저는 솔직히 제 취향이었습니다. 잔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 향수에 조금 반전이 한 게 더 있었습니다. 바로 생각보다 머스키함이 정말 강해요. 보통 퍼펌드 말리의 향수 같은 경우에는 머스키하게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엠버리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구어망두 쪽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더 있었는데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머스키해집니다. 정말 많이 머스키해집니다. 그러면서 가이아 구두의 느낌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아 구두가 가지고 있는 그 오드스러운 느낌이 크리미함은 가지고 있는데 특유의 애니멀리카 꼬리꼬리탐 이런 거는 상당히 잘 절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다고 느껴졌었고 그리고 이제 프랄린 프랄린의 느낌도 초콜릿스러운 그런 달콤함을 주기는 하나 앞에 있었던 약간 담백한 바닐라의 느낌을 이끌어가 주면서 약간 고소한 듯한 느낌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단순한 바닐라 향으로 끝나지 않은 것도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향수랑 좀 비슷한 향수가 어떤 향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완전 비슷한 향수는 없는 것 같고 바닐 디오라마도 약간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같은 하우스인 레이튼, 헤로드, 칼라일에서 바닐라 향만 쏙쏙 뽑아가지고 이 향수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른 퍼품드 말리의 향수가 조금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특히 카다몸이 들어가서 그런가 레이튼의 느낌도 많이 났었고 네, 헤로드에 들어가 있는 바닐라의 느낌도 약간 있으면서 그 칼라일 특유의 약간 어두운 느낌도 조금씩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퍼품드 말리의 향수라는 딱한 그런 DNA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테어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를 정말 고급스럽게 만든 향수인데 다른 퍼품드 말리의 향수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굉장히 다가가기 쉽게 만든 향수입니다. 약간 부담이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향수였어요. 특히 과하지 않은 은은한 달콤함과 그 잔향의 머스키함, 그 포근함 그 조합이 저는 상당히 좋게 느껴졌었고요. 바닐라의 달콤함, 엠버리한 듯한 느낌 그리고 우디함 이 어느 하나가 과하지 않게 상당히 밸런스도 좋게 잡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 같은데 이런 안전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수만의 약간 큰 매력? 약간 특장점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향은 정말 좋았으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향수들 아니 그 아니 퍼품드 말리 향수들만 생각했을 때 제가 퍼품드 말리를 정말 좋아해서 퍼품드 말리 향수들을 거의 다 남성라인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향수들과 약간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 아쉬운 점이 저는 좀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굳이 이거를 중복하면서 데려올만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향수를 뿌릴 바에는 레이튼이나 레이튼 익스클루시브 헤로드, 칼라이 같이 퍼품드 말리에서 나온 마스터피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향수들을 제쳐두고 약간 이 향을 쓴다는 저는 좀 상상이 개인적으로 안 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 또 저는 향수가 퍼품드 말리 향수가 나머지 향수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향수 단독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보기만 한다면 정말 괜찮은 바닐라 향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바닐라, 구어망드 향수 이런 계열의 입문하시기에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고 첫 퍼품드 말리 향수를 찾으신다면 선뜻 추천해 드릴만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약간 범용성이 좋은 그런 향수예요. 하지만 니치 향수가 조금 있으시고 자신의 취향이 좀 확고하신 분들 조금 유니크한 향수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려오실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향은 좋으나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향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한 향수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실망감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거는 언제나 제 개인적인 약간 견해일 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향해 보시고 마음에 들으신다면 충분히 데려와도 정말 잘 사용할 향수라고 생각이 드는 잘 만든 향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속력과 확산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탑미들 베이스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탄탄한 만큼 오래갑니다. 8시간 정도는 금방 충분히 지속이 되고 확산력 같은 경우에는 음 생각보다 이 향수는 라우드한 향수는 아니에요. 굉장히 은은하고 약간 잔잔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조용한 계열의 향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닐라야의 향수인데 굉장히 저는 고급스럽다고 느낀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다고 막 확산력이 엄청 안 좋은 정도는 아닙니다. 굉장히 준수한 발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스트 모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직선력, 지속력과 확산력을 보여주는 그런 향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퍼펌드 말리의 신작 알테아를 한번 리입해 보았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많이 보였지만 퍼펌드 말리의 향수를 처음 맞는다 아니면 구호망들을 첫 계열의 향수를 처음으로 데려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뭐 충분한 대안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레이튼과 헤로드 칼라일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조금 강하다고 아니면 좀 너무 유니크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알테어가 조금 더 무난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급스러운 바닐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닐라 계열의 향수가 없으시다면 요거 하나로 들이셔서 졸업하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잔향의 머스키랑 바닐라 조합 요거는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착향해 보시고 탄노트부터 베이스노트까지 충분히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알테아 한번 시향해 보셨네요. 여러분들의 평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저는 퍼품드 말리를 좋아하고 퍼품드 말리의 향수들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지루하다고 느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맡아보셨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pecify